흔히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민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눈치껏에 눈치로 때려 맞춰 등의 눈치와 관련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나며 친구들끼리 게임을 할 때도 눈치 게임이라는 놀이를 하곤 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가 빠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런 사회적 능력이 함양된 까닭도 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 덕분이기도 한데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며 남보다는 나의 안의가 훨씬 중요한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익숙지 않고 따라서 눈치가 빠를 필요가 없지만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가 익숙한 우리는 자연스레 사회적인 상황 판단 능력인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유학 온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고 몹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벌써부터 한국인들에 대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 처음에는 한국인들은 세심하고 착한 사람들이구나 싶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든 나는 절대로 과장하는 게 아니야. 일단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들었고 나는 이 최첨단 지하철을 꼭 한번 이용해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처음 이용할 때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고 들었기에 나는 이용 방법을 알아보려고 이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 근데 이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단 지하철로 가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절로 알게 된다면서 말이야. 나는 아 지하철 타기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나 보구나 싶어서 일단 무작정 지하철로 향했어.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에 천천히 걸으면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근데 한국인들을 아무리 관찰해도 지하철 이용 방법을 터득할 수 없었어. 한국인들은 그저 카드만 찍고 나갈 뿐이었거든. 그렇게 나의 느린 발걸음은 이내 개찰구에 다다랐고 그냥 아무 카드나 찍고 봐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던 찰나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서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자신이 알려주겠다고 말했어. 나는 그때 막 한국에 온 참이라 한국어를 잘 못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몹시 당황스러웠다. 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는 척하며 아무 카드나 개찰구에 갔다 댔지. 한국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했을 테지만 나는 당연히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저 뻘쭘하게 그 남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야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일단 내 상황에서는 지하철 카드를 발권해야 한다며 내게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줬어. 그의 친절한 설명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표하려고 했는데 그는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열차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하더니 내가 고맙다고 말하기도 전에 달려가 버렸다. 도대체 이 남성은 내가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를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몹시 바쁜 상태임에도 어째서 내게 시간을 내준 것인지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마웠어. 특히 내가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 한국인들이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관찰하던 모습은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내면 속 혼란함을 단번에 알아채다니 한국인들의 빠른 눈치에 감탄하기도 했지. 그리고 몇 주 뒤 대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나는 한국 이곳저곳을 관광하게 되었어. 그리고 서울에 있는 궁궐에도 방문하게 되었지. 듣던 대로 한국의 궁궐은 몹시 아름다웠고 주변에 먹을거리나 즐길거리도 많아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때 나는 한국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나를 위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던 거였다. 나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구경하면서 다음 장소로 향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날 부르는 거야. 혹시 사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냐면서 말이야. 나는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말해버렸고 그녀는 나를 미심쩍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진짜 필요 없냐고 물어보더라. 내가 한 번 더 거절한다면 그녀가 가버릴 것 같았기에 나는 그녀에게 냉큼 휴대폰을 넘겨줬고 그녀는 나를 위해 5분 동안 1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줬다. 어떻게 나의 간절한 속마음을 알아챈 건지 그리고 어째서 난생 처음 보는 나를 위해 5분이나 시간을 투자해준 건지 한국인들의 귀신 같은 촉이 무서우면서도 너무 감사했어. 웃긴 건 그녀가 내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말했고 내 휴대폰으로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은 뒤에 그녀는 쿨하게 가버렸다는 거야. 덕분에 내 사진첩에는 아직도 이름 모를 그녀의 얼굴이 저장되어 있다. 이게 끝이냐고? 그랬다면 이런 글도 안 썼겠지?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학교가 개강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났다. 나는 학교 개강 후 처음 사귄 친구가 있고 이 친구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거든. 나는 분명 저녁을 먹었음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 몹시 배가 고파졌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먹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내 친구가 배고프지 않냐며 나가서 간단한 야식이라도 먹고 들어오자는 거야. 정말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내 속마음을 눈치챘는지 나는 굉장히 당황해서 내가 배고픈 것을 어떻게 눈치챘냐고 물었고 그녀는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잤는데 뭘 했다고 그렇게 배고파하냐면서 네 눈빛에 배고픔이 쓰여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고 하더라. 그녀는 딱히 배고파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산책까지 같이 해줬고 한국인들의 이런 독심술이라도 쓴 듯한 눈치에 나는 이제 한국인들이 무서울 지경에 이르렀어. 한국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다른 한국인들도 나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있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꽤 뚫고 있는 걸까?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나였으면 모르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눈치챘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했을 것 같아. 굳이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이 댓글을 보고 느낀 건 한국인들은 눈치가 빠른 게 아닌 그냥 배려심이 깊은 게 아닐까 싶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계속 신경 쓰기 때문에 자연스레 눈치가 빠르다고 느껴지는 거지.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한국인들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므로 그들이 항상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나는 학교를 다닐 때나 지금 직장에서나 한국인은 꼭 마주치고 있고 이들은 항상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글쎄요. 눈치는 일본인들이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의 눈치가 빠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두 나라 모두를 경험한 내가 의견을 내보자면 일본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를 두려워하는 개인주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고 한국인들은 정말로 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본다. 즉, 일본인들의 눈치가 빠른 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 이 커뮤니티에 한국 지하철 탑승 방법을 물어봤더니 그냥 일단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누군지 몰라도 정말 명쾌한 답변을 했구나.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한국인들이 알아서 눈치채고 도와주니 굳이 복잡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나는 한국인들이 눈치가 빠른 게 너무 싫어. 그들은 뭐만 하면 항상 눈치껏 하라고 말하거든. 내가 그들만큼 눈치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그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할 때마다 몹시 곤란해진다. 이건 바로 한국인이 이성친구로 적합한 이유야.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알며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춰주기 때문에 싸울 일도 거의 없거든. 글쎄 오히려 한국인 커플들끼리는 꽤나 자주 싸우던데 이건 그냥 개인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인들의 눈치가 빠른 것은 전세계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한국인들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므로 남을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만약 엄한 나라의 사람들이 눈치가 빨랐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